장신대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사역자 양성교육을 개설했습니다. 장신대의 기독교와 사회대학원 교육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 선교 현장을 연결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기독교 한국루타회가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